디자인도 너무 잘 만들어놨고 음질은 뭐 이 가격대의 클래스를 능가해버렸고 압도를 하고 있고 가격도 좋고 가격도 잘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재 국내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이 가격대의 스피커를 총망라를 하더라도 음악적인 표현력에 있어서는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든다 세 손가락 안에 들거나 그 중에 탑을 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오디오 앱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전세계에 있는 하이파이 오디오 제작사 그 중에서도 스피커 제작사 같은 경우 여러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그 스피커 제작사들이 입문용 가격대의 스피커 라인업이다 그러면 그 라인업을 빠르면 3년에서 길면 5, 6년 사이 안에 새로운 버전을 발표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이 제품들을 유독 추천을 합니다 해가지고 몇 가지 제품들을 그렇게 추천하는 리스트를 정리를 하곤 합니다 입문용 스피커 가격대 같은 경우도 현재 3가지 혹은 4가지로 지금 압축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제품들이 과거부터 계속 추천을 했던 제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입문용 스피커 최고로 추천하고 싶은 입문용 스피커 리스트 내에 트라잉글의 보레아 시리즈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트라잉글은 프랑스에서 창립이 되어서 올해로 약 42년, 43년 정도 된 중견 스피커 제작사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스피커 제작사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저렴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원짜리 스피커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비싼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원짜리 스피커도 다 보유를 하고 있는 하이엔드 스피커 제작사이기도 합니다 라인업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나 그리고 음색적으로도 다른 국가에 있는 스피커들하고는 뭔가 좀 색다른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 브랜드라고 말씀드립니다 트라잉글 스피커가 오디오를 좀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에게는 다 익숙한 브랜드이긴 해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은 좀 잠잠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뭐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트라잉글 스피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굉장히 핫한 어마어마한 붐을 일으켰던 적이 있어요 에스프리 시리즈의 셀리우스 ES라는 스피커가 처음 출시를 했을 때인데요 셀리우스 ES가 그 당시에 200한 중후반 200한 70만원? 그 정도 가격 정도에 판매가 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미국 매거진에는 스테로파일즈에서 셀리우스 ES라는 스피커가 그 가격 치고는 흔치 않게 A클래스로 추천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붐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저보다도 훨씬 더 우리나라 오디오 업계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하신 사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단 상가에서 근무를 하는데 아직까지 오디오를 취급을 해보면서 가장 순간적으로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붐이 일어났던 폭발적인 인기와 판매가 이루어졌던 제품이 프라잉글 셀리우스 ES였다 그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예약만으로도 몇십 개가 나가고 그리고 샵에 컨테이너가 몇 개씩 들어와서 2.5던 차에다가 컨테이너가 몇 개씩 들어와서 그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내리면 내리자마자 거기에다가 택배용씩 붙여서 바로바로 보내던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물건이 팔렸었다 살다 살다가 그렇게까지 갑자기 인기가 좋아진 스피커는 내가 본 적이 없다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오디오 업계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께서 직접 그렇게 증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도 오디오를 하던 때였고요 물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제품에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단점도 더 드러나게 되고 사용자가 많으면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 구형 같은 경우에는 트라잉글 스피커가 구동이 쉬우면서도 소리가 투명하게 잘 나오고 고해상력으로 잘 나오고 소리가 촉촉하면서도 너무 예쁘게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단점이라면 소리가 성향이 약간 얇고 가벼우면서 중저음이 좀 부실해요 약간 허전했어요 트라잉글 스피커는 섬유질 트위터 섬유로 만들어져 있는 트위터를 사용하고 대체적으로 소프트 제재료의 진동판을 사용하면서 중저음이 약간 밀도감이 떨어지고 중저음이 약간 허전하다는 게 최대의 단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레아 시리즈는 가격이 오히려 더 저렴하게 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잘 발전을 시키면서 단점은 너무나 완벽하게 해소를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디오 초보자 여러분들께 좋은 음질을 만드는 방법 오디오 세팅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구동이 쉬운 스피커를 선택하세요 소리가 쉽게 잘 나오는 스피커를 선택하시라 이거예요 물론 오디오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앰프를 비싼 거를 사용하고 좋은 음질이 나오는 스피커는 흔해요 그런 스피커는 많아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분들이 스피커보다 훨씬 더 비싼 앰프를 사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스피커 가격보다 더 저렴한 앰프를 물리고도 좋은 음질이 보장되는 제품이라야 이거는 초보자들한테 추천할 수 있다 그게 제 신념이자 제 고집이에요 제가 창음 영상을 미리 만들어서 등록을 했죠 거기에서 입문용 올인원 앰프 올인원 앰프 중에서 가장 하위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임 오디오의 유니티 아톰의 매칭을 해서도 음악을 틀어드렸고 그리고 비슷한 가격에 아칸 SA30의 매칭에서도 비슷한 음악을 틀어드렸죠 그 제품들이 판매 가격을 고려를 하면 거기에서 올인원 제품의 기능 그러니까 플레이 기능을 빼고 감안한다고 하면 그 제품들의 앰프 가격은 대략 200만원 된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200만원 정도에 저희가 또 추천을 했던 별도의 다른 앰프들이 있죠 유니슨 리서치의 유니코 프리모라든지 유니코 누우보라든지 빈센트 오디오라든지 이런 앰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200만원 정도 하죠 그 앰프들이 200만원이 조금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런 앰프들을 매칭해가지고 음악을 틀어보면요 아 이 스피커가 과연 100만원대 스피커인가 할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음질이 나옵니다 트라이앵글 보레아는요 톨보형 스피커는 까만색 우퍼 유닛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얘는 그 우퍼 유닛이 없어요 이 까만색 우퍼 유닛이 들어간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 톨보형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저음도 굉장히 헤비하게 잘 나와져요 저음도 굉장히 호방하게 잘 나와져요 근데 그 저음의 느낌이 딱딱하고 이렇게 각이 찐듯한 딱딱한 저음이라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돼지 엉덩이를 커다란 나무 방망이 같은 걸로 이렇게 찰지게 이렇게 탁 찐듯한 느낌이다 뭔가 좀 해악적인, 가학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저음의 느낌이라는 것은 그런 찰진 느낌, 탄력적인 느낌 그 느낌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도하게 딱딱한 저음보다는 그런 탄력적인 느낌, 찰진 느낌, 탱글탱글한 느낌의 저음이 저는 음악 듣는 재미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음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음악의 중심은 결국은 중음이죠 중음에서 질감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트라이앵글 보리아 시리즈가 내주는 중음의 수준은요 제가 자신있게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가격이 한 3배 더 비싼 스피커라고 비교를 하셔도 별로 안 꿀립니다 오히려 더 좋게 느껴지는 경우도 꽤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고음에 대해서는 그래서 무조건 더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교할 만하다 그리고 썩 꿀리지 않는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고음의 느낌이 너무 하모닉스가 너무 풍부해요 저는 원래가 중고음의 하모닉스, 표현력, 뉘앙스, 질감 이런 느낌이 풍부하게 표현되는 그러면서도 듣기가 편안한 그런 소리를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음질을 저는 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그런 음질을 들으면 행복해져요 근데 지금 이 스피커는 정말 전형적인 그냥 제가 보기에는 입문용 가격대의 스피커인데 베리티 오디오 있지 않습니까? 음질의 특성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수준은 다르죠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극찬을 하고 싶어요 정말 획기적인 표현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정말 음악을 들으면서 와 이 스피커가 정말 이 가격에 스피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섬세함과 예쁜 하모니컬이 팡팡 터지면서도 폭발을 하는 그런 사운드를 이 가격대에서 구현을 시켰다는 거에 저는 정말 감탄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예컨대 또 비유를 하자면요 넓은 꽃밭의 화단에 나갔어요 그 정원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샥 불었는데 기분 좋은 바람이 불었는데 온갖 꽃향기가 나를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뉘앙스의 소리를 재생하는 스피커가 바로 이 스피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 입문용 가격대의 스피커들은요 소리의 표현력 소리의 해상력 소리의 밝기 개방감 소리의 섬세함이 가격치고는 선방했구나 이런 정도의 평가가 일반적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이 트라이앵글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이렇게 극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소프트 돔 트위터하고 페이퍼콘을 사용을 했는데도 금속을 사용한 스피커들보다 하모니컬이 더 풍부해요 월등히 더 풍부해요 근데 그게 앰프를 약하게 썼는데도 그게 너무 잘 나와주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입문용 스피커이기 때문에 입문용 스피커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입문용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뭐 좀 답답하다거나 소리가 저음은 좀 벙벙거린다거나 아니면은 소리가 좀 선명하게 나온다 싶으면은 소리가 좀 차갑고 까칠하고 좀 거칠고 피곤하게 느껴진다거나 입문용 스피커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데 근래에 접해본 스피커 중에 근래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직까지 입문용 스피커를 15년 20여 년 가량 이렇게 분석을 해오면서 입문용 스피커가 넘어서지 못했던 그 영역을 일부 넘어선 상당 부분 넘어선 정말 흔치않은 정말 잘 만든 스피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정도 가격대 뿐만 아니라 좀 더 고급 스피커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보고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해본 바로는 가격적인 부분을 감안을 하자면 그 가격대를 월등히 상위를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의 음악적 표현력을 잘 구현을 시켰다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작년 여름부터 저는 이 제품을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품이 최근에 국내에 수입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왜냐 소개를 해봤자 국내에서 구매를 못하게 되면 그 소개한 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해외 자료를 찾아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상을 많이 받은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왓하이파이즈에서도 올해의 제품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유럽영상음향협회에서도 올해의 제품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사운드 스테이지, 하이파이 플러스, 하이파이 트렌드, 하이파이 초이스 이외에도 다양한 매거진에서 전세계를 대표하는 다양한 매거진 및 전세계를 대표하지 않는 여러 매거진들 어플 레인지를 포함해서요 그런 다양한 매거진에서 이미 해외에서는 난리가 난 제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절대로 과장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오바를 해도 되는 제품이다 입문용 가격대의 영역을 확장을 시킨 정말 극찬을 아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품이 탄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오히려 저보다 해외의 훨씬 더 유명하고 저명한 오디오 매거진에서 먼저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톨브형 스피커가 인기가 좀 더 좋다 보니까 BR-08 위주로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만 해외에서는 그 다양한 상을 받은 주 원인은 BR-03이 더 인기가 좋고 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고음의 표현력은 BR-08보다 BR-03이 더 낫습니다 BR-03의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 않습니다 100만원이 안 넘고 우리나라에서 60만원대에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중고음의 표현력은 200만원대에 북실북스픽하고 비교하셔도 안 꿀립니다 그리고 중고음의 정말 촉촉하면서도 달콤한 느낌 그러면서도 미려하면서도 정말 눈무신 느낌 100만원 미만대에서 중고음의 표현력이 얘보다 더 좋은 스피커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디자인도 이 정도면 우수하지 않습니까? 덕투도 다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베개 붙여놓고 사용하셔도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근래 본 디자인 중에 이 가격대 디자인 중에 최고의 디자인이에요 그릴을 구형, 전설적인 명기, 빈티지 명기 AR-3A 그 스피커 디자인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릴 색상도 그렇고 그릴 마감도 그렇고 너무 예뻐요 얘는 월넛 마감 지금 이 영상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겠습니다만 월넛 마감이고요 올 화이트 마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도 너무 잘 만들어놨고 음질은 이 가격대에 클래스를 능가해버렸고 압도를 하고 있고 가격도 좋고 가격도 잘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재 국내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이 가격대의 스피커를 총망라를 하더라도 음악적인 표현력에 있어서는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든다 세 손가락 안에 들거나 그중에 탑을 논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음질입니다 그리고 홈셔터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극히 다소 흥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럴만한 제품입니다 좀 공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BR-08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공간적으로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BR-03 이 제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고음에 절절하면서도 애절한 표현력 기가 막힙니다 100만원대 스피커들 얘하고 붙으면 다 손해예요 저음이 조금 아쉽다? 그럼 올인원 앰프에다 물린 다음에 저렴한 서브우프 하나 붙이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